석가모니는 깨우치지 못했기에 광명의 빛이 없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. 석가모니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으로 귀신으로 있다가 태명에우스님의 간절한 소청으로 미륵부처님께 천도해 주시어 용화세계로 보내주셨습니다.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다 귀신 신세로 비참하게 떠돌다가 귀신도 수명이 있어 수명을 다하면 소멸되는 것입니다. 죽으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게 죽음이며 무상한 것입니다. 기존 불법의 12연기로 다시 온다는 말은 다 거짓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. 중생제도는 만물을 깨우쳐 오신 광명의 빛이신 생불용화 미륵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. 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수계를 받는 자만이 살아서 생불공사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. 부처님의 광명의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공사상으로 죽은 후에도 내 영혼이 환생이나 용화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. 지구상의 가장 소중한 생불용화 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입니다. 살아서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며 소중하신 미륵부처님과의 소중한 연기로 이룰 수 있는 광명의 빛 공사상입니다. 안양수리산용화사로 오십시오. 용화미륵대불부처님 주지태명예우스님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오. 무병장수 천수하시길 발언합니다.